경기 청소 시작할까요? 네! 내려 주세요! 정무나 하이긴수 나오죠? 안쪽 유짜감까지 깨끗하게 씻겨주는데요! 하이긴있고 싶었죠? 세정에 물태 오염방지까지 있네요! 세 개는 지금 다 잡아 죽이고 있어요! 그런데 위로 올라와 보세요! 우리 개구리는 쉬지 않습니다!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세정수가 쏟아져 나오죠?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딱 멈춰요! 벌써 종료 시간 떠네! 웬일이야! 자, 이러면서 2개월 동안 약 2,000번을 쓸 수 있는 자, 보세요! 딱 멈췄죠? 이래서 똑똑한 친구예요! 그렇죠! 자동으로 청소가 되는 거니까 변기 청소 걱정 끝이고요! 여보, 여보! 냄새 나! 여보, 내가 뭐라 그래! 저녁 먹고 이거 거름만 좀 버리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니? 여보, 그나마 보고 하려고 했지!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재균이란 말이에요! 자, 그럴 때 고분자 화합물을 가득 넣어두고 있는 이 강력한 링을 이 위에 얹어만 놓으시고 자, 보세요!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! 자, 여기에 껴 있던 기름기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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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! 그럼 이겁니다! 강력한 친구! 팡팡 부어주시고요! 팔팔 끓는 물만 부어주시면! 자, 보세요! 안쪽에 배관을 꽉 막고 있었던 머리카락을 바글바글바글바글 태워서! 빡! 이거 시원해라, 이거 시원해라! 오늘 하비비 준비 수량 6,300세트밖에 없으니까 주문하면서 보시고요! 자, 뻥 뚫렸어요! 어머, 냄새까지 싹 씻겨 내려가네! 그럼요! 여기에 세탁기 같은 경우 웬일이야! 뜯어봤더니요! 어머, 어머, 어머! 세탁조, 통돌이 세탁기, 드럼 세탁기 상관없습니다! 이 한 포면 끝나고요! 자, 표준 세탁 코스로 그냥 돌려주십시오! 돌리고 돌리고!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! 한 시간만 돌려주세요! 어디 다녀오세요! 자, 끝났습니다! 번쩍번쩍! 여기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던 그 찌꺼기를 다 분리시켜줍니다! 그러니까요! 아니, 세탁조클린은 6개나 드릴 테니까 넉넉하게 쓰시는 건데! 그렇습니다! 오늘 정말 대박입니다! 한정 수량 6,300세트로 보여드리고 있고요! 한 세트 기준으로 먼저 보실게요! 하나당 2개월분,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둘, 약 1년치! 싱크대가 4,8,12, 1년치! 배수구 6개! 세탁조 3개에서 39,870원인데요! 8,000원만 앱으로 추가하세요! 잠깐만요! 더 이상 긴 얘기 안 드려요! 8,000원만 추가하시면 이거 그냥 더블로 더 드릴게요! 2년치, 2년치 6포, 12포들이고요! 자, 위로 올라오세요! 자, 오늘의 깜짝 대박 선물! 특별 사은품 샤워기가 몇 개? 2개! 2개를 드리겠습니다!